오케이 그래서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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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한다고 했습니다. 읽어볼까요? 아니 언제부터 연습했어? 어제 했어? 빨리 읽어보세요. mercy and work wear masks. 그래서 AR은 AR은 R, CY는 S하고 E, C. 뭐 mercy, mercy 뭐 난리야. AR은 아니 M 뺐잖아. AR은 계속해서 R 아니야? 마르스이고, mark며, R이잖아. 안 보여요 이게? 아 EA는 응 아 그럼 we are야? 어? 어? 어 그럼 o야? 월야? 월? 어? 월 이게 다 합쳐서 뭔데? 왜요? 아니 연습했다는 사람이 이게 뭐 EA가 무슨 소리 났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연습해요? 어? EA가 무슨 소리 냅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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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월구나? 월? 나는 월 안 들리던데? Marcy and Mark wear masks. EA가 무슨 소리내요? 아니 EA가 내는 소리 지금 얼마를 배웠는데 어? EA가 내는 두 가지 소리 뭐 배웠어? 어? 권성모 우리씨 여기서 공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뭔 소리야? A 문장이 무슨 소리냐고? R, C, M, Mark 월 무슨 뜻이냐고요? 워 어? 월, C와 월, C와 월, C와 월, C와 상정한다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할 거에요? 아니요 뭐라고요? 월, C, M 월, C와 월, C와 월, C, Mx 하아 자 일단 이제 빨리 해라 읽어보세요 도저히 안되겠다 뒤에 앉아서 연습하면서 뭐했냐 어? 너무 차이 나잖아 지금 다시 반익스 해야되는거야? 너 오늘 경고 더 이상 내가 다 더 할 수가 없어 어? 너 뭐야 전번에 쓰기 숙제 내라 그랬는데 왜 쓰기 해가지고 안 내요? 어? 너는 쓰기 숙제 아니었구나 통과였구나 너 오늘 쓰기 숙제 해야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네 어 어 그 과학상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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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좋은거 해가지고 고기의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과학상용차